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적 세례와 같은 우리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나가 현장 살리는 현장 회복자 영적 회복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공간을 조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주간 성취될 강단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생명줄로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영적인 뇌과 의사고 또 이빈후과 의사고 정행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또 외과 의사가 되셔서 마태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처럼 단순히 육신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세가 잘되듯이 먼저 영혼의 질병인 시급한 재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오신 바로 영적인 의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직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완벽하게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가 절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 세우는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테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와 있듯이 마테의 직업은 세리였고 오늘날로 치면 세모 공무원과 같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식미지였던 이스라엘 그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던 어찌 보면 사람들이 기피하던 인물이고 또 동족의 등을 쳐서 개인의 폭리까지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의 반역자다 변절자다 매국로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멸시와 그런 증오의 대상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철저히 창성의 삼장 물질 중심의 삶을 살던 그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풍요했지만 동족으로부터 많은 또 조롱을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늘 외롭고 갈급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속에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자니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적인 것을 봤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의 상처투성인 내면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모를 익히 들었던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번 주 왕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없는 돈도 생긴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물질을 쫓았던 인생에서 오히려 이제는 그리토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림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바로 물질이나 기복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메색으로 예수민의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행동대장 사울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전도자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즉시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세리들과 또 제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상처들처럼 그들 역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들 역시 나처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안 것입니다 즉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던 마태는 미리 받고 미리 받은 자입니다 미리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되어지는 전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태와 같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빈 곳이 어딘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태의 집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또 날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3장 현장에는 변화되기 이전에 레이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숨겨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적인 시각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만 그 부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인삿말이 복음은 당신을 회복시킵니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레이를 찾아왔고 그 내면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앞에 즉스로 반응하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의 마태는 마치 익을 대로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마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던 것처럼 불신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그 뒤에는 많은 전도의 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복음 안에서는 황금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배경 또 물질적인 배경이나 지위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인상이나 또 강팍한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식의 3장 현장에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고 누구든 원재라는 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직인 터널 비전에 빠진 바리세인들 역시 그들은 영직인 시야가 좁아져서 자신들이 사실 죄인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옆에 와 계신 그 메시야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꼬리표를 떼고도 자신의 집에 가감히 그 다른 세리들을 초청하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내면의 갈등과 고통은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왔던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원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영직인 터널 속에 갇혀있는 부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 콘텐츠 신앙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외 같은 영적 상태에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직인 마태가 되셔서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회복자 예수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이 기쁨의 현장을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지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가진 율법적 규례에 따르면 세리나 죄인들과 말을 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들과 접촉하면 죄가 감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금요교도의 말씀이 보면 살리라 이때 제가 백해무익한 부시나 이때 제가 살리는 단순한 믿음이었고 결론의 목사님이 부정적 왜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단순한 믿음 가운데 부정적 왜곡이 아닌 보금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사고와 그 고정관념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사야 64자 6절에 말씀해 보면 인간의 은은 더러운 누덕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이솨는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통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의 기도 이 두 부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해결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죄 지은 자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금휼의 대명사인 예수님께서 바리샌들의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의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과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금휼함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곧 승인문서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를 남긴 거죠 그 이름 역시 레이에서 이제는 마태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값을 하는 인생으로 이제 상처투성의 레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세리 출신답게 굉장히 많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분석 능력도 탁월했고 또 체계적인 생각과 또 정리 능력도 뛰어나서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또 달란트까지도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사역의 발판으로 다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동족 유대인을 팔아먹던 매국노 세리가 이제는 그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늘 그렇고 나라는 인간은 늘 그렇고 늘 영적 자존감이 낮았던 저 역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박클레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바테를 보았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하리니 우리의 각오를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각오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환경과 또 상황 속에 여러분 절대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부르셨고 가장 가치 있는 사역에 나를 사용하신다 당당히 고백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흙덩어리를 가지고 구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나아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마태처럼 생명 살리는 보금적인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적 회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현대 의사들 역시 의사가 될 때 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때 얼마 전에 그 이국종 외상외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외상학과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불모적이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에 갔을 때 그 대학의 지도교수가 찾아오는 환자만 치료하지 말고 너가 직접 환자들에게 가라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헬리코터 타고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또 살리게 된 그런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테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현장에 많은 영혼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역시 여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트는 교회의 사명은 뭐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마테처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으로 여러분 영적 회복, 물질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또 여러분의 사역과 현장과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입니다 일대지 예수가 절대 필요한 인생으로 영적 터널 속에 갇혀있는 불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참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영적 회복자 예수 영적 의사의식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중복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복음 경제 회복을 위하여서 또 2, 3, 7 성교 현장을 위하여서 또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전세에 흩어진 우리 예원의 협력 파송하는 성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36주차 귀한 회복의 은혜라는 강단 말씀하라 가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전 처음 또 경험하게 되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새로운 교회 예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배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 보금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원의 전 성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더 큰 은혜 속에 세계의 보금화에 쓰인 받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의 경제에 축복하여 주셔서 2, 3, 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경제 특별히 붙들어주시고 생업 축복하여 주셔서 본당 한당과 2, 3, 7 나라 살리며 또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 성도들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성취를 맛붐으로 영적인 회복의 은혜, 건강회복의 은혜, 물질회복의 은혜, 현장회복의 은혜, 후대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